안녕하세요. 닥터짱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여러분 책 64쪽이죠. 제 3장 대명사 1에 대해서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장에서는 인칭 대명사와 지시 대명사가 나와요. 그럼 함께 살펴보죠. 대명사는 사람이나 사물, 즉 명사 대신에 쓰는 말인데요. 영어로 프라나운 이렇게 말합니다. 프라나운은 접두사 프라와 명사 나운이 합쳐진 말인데요. 프라는 뭐뭐 대신, 뭐뭐 대용으로 이럴 뜻이고 나운은 명사 이럴 뜻이니까 프라나운 하면 명사를 대신한다 이런 의미의 대명사란 말이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대명사는 큰 명사가 아니고 명사를 대신하는 품사를 말합니다. 대명사는 기본적으로는 명사와 같이 문장에서 주어, 목적어, 보호로 쓰이는데 상황에 따라서 다양한 종류와 용법들이 있으니까 잘 알아둬야겠습니다. 그럼 먼저 1. 대명사의 종류로 가서 인칭 대명사부터 함께 살펴보죠. 인칭 대명사는 말하는 사람 자신이나 말을 듣는 상대방, 그리고 그 밖에 제3자를 나타내는 대명사를 말합니다. 이때 말하는 사람 자신은 제1인칭, 말을 듣는 상대방은 제2인칭, 그리고 제3자는 제3인칭 이렇게 부르죠. 자, 예를 한번 보면 I, 나, 위, 우리 이런 것들은 말하는 사람 자신이기 때문에 제1인칭이 됩니다. 다음 U는 너, 당신 이런 단수도 되고 너희들, 당신들 이런 복수도 되죠. U는 상대방이니까 당연히 제2인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히, 그 이런 뜻이죠. 쉬, 그녀, 데이, 그들 이런 것들은 제3자를 나타내니까 3인칭이 되겠습니다. 인칭 대명사에 대해서는 좀 이따가 다시 나오니까 그때 좀 더 자세히 다루도록 하죠. 자, 참고로 인칭 대명사에는 죄기 대명사라는 것이 있는데요. 죄기 대명사라는 것은 인칭 대명사의 소유격이나 목적격에 자신 이런 의미의 self 또는 selves를 붙인 것을 말하는데 단수인 경우에는 self를 붙이고 복수인 경우에는 selves가 붙습니다. 자, 뜻은 누구누구 자신 이렇게 하면 되겠어요. 예를 들어 myself 이렇게 하면 나 자신, yourself 하면 너 자신 이런 뜻이 됩니다. 자, 이 죄기 대명사도 나중에 나오니까 그때 가서 좀 더 자세히 다루죠. 자, 그럼 이번에는 지시 대명사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지시 대명사는 사람이나 사물을 지시하는, 즉 가리키는 대명사로 우리말에 이것, 저것, 그것 이런 것들에 해당됩니다. 예를 들면 this, 이것, that, 저것 또는 그것 그리고 this의 복수형 these, 이것들 that의 복수형 those, 저것들 혹은 그것들 이런 네 가지가 있죠. 이번엔 의문대명사에 대해서 알아보죠. 의문대명사는 의문을 나타내어 질문할 때 쓰는 대명사로 who, 누구, what, 무엇, which, 어떤 것 이렇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부정대명사에서 부정이란 말은 정해지지 않았다 이런 뜻이죠. 따라서 부정대명사란 것은 특정한 것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고 막연히 어떤 사물이나 사람을 가리키는 대명사를 말합니다. 예를 보면 one, 한 사람 또는 한 개 none, 아무도 머마하지 않다 또는 아무것도 머마하지 않다 이런 뜻이죠. any, 어느 것 또는 얼마쯤 이런 뜻으로 주로 부정문, 의무문에 쓰이죠. some, some은 any와 같은 뜻인데 주로 긍정문에 쓰입니다. each, 각각, 하나하나 이런 뜻으로 사람이나 사물을 개별적으로 가리키는 것이죠. 모든 이런 뜻에 every가 붙은 everything, 모든 것 이런 뜻이고 everyone, 모든 사람 이러한 대명사는 전체를 가리킵니다. other는 다른 것 또는 다른 사람 이런 뜻이고 이것의 복수형인 others는 여러 개 중에서 어떤 것을 빼고 남은 나머지 사람 또는 사물을 말합니다. 그리고 another는 원래 부정관사 on과 other가 합쳐서 된 말로 뜻은 또 하나 혹은 다른 것 이런 의미가 됩니다. 마지막으로 5번 관계대명사를 보죠. 관계대명사는 접속사 플러스 대명사의 역할을 하는 대명사로 who, which, that, what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관계대명사에 대해서는 여기서는 일단 이 정도로만 알아두시고 자세한 내용에 대해서는 나중에 5장 관계대명사 편에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대명사의 종류에 대해서 간단하게 살펴봤는데 대부분이 여러분이 다 알고 있는 내용입니다. 자 그럼 다음으로 인칭 대명사를 살펴볼 텐데 그 전에 한 가지 참고사항을 살펴보도록 하죠. 자 이렇게 보시죠. 이들 대명사 중에는 하나의 대명사가 여러 가지 다른 품사의 역할을 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다시 말해 형태는 똑같지만 대명사가 아니라 접속사나 형용사 등의 다른 품사로 쓰이는 경우들이 있다는 얘기예요. 먼저 지시대명사 that은 지시대명사 말고도 지시형용사, 관계대명사, 또 접속사로도 사용됩니다. 그리고 who는 의문대명사와 관계대명사, 이런 두 가지 대명사로 사용이 되고 what은 의문대명사, 의문형용사, 그리고 관계대명사로 사용돼요. 또 which 역시 의문대명사, 의문형용사, 관계대명사로 각각 사용이 될 때가 있습니다. 자 그럼 예문을 보죠. 정리하면 나는 그가 정직하다고 생각한다, 이런 말인데요. 여기 that을 잘 보세요. 여기 that은 접속사로 I think라는 주절과 he is honest라는 종속절을 이어주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단순히 문법적 기능을 하기 때문에 지시대명사와 같이 저것 혹은 그것 이렇게 해석하지 않습니다. 자 다음 여기 that은 문장의 주어로 저 사람, 이런 뜻의 지시대명사로 쓰인 것입니다. 저 사람, 즉 저분이 그의 아버지다, 이런 뜻인데요. 참고로 that 뒤에 명사가 없으면 이때 that은 지시대명사가 됩니다. 자 다음 look at that boy 동사원형으로 시작하니까 명령문이죠. look at은 뭐뭐를 보다, 이런 뜻이니까 저 소년을 보아라, 이런 뜻인데요. 자, that을 잘 보세요. 여기 that은 boy라는 명사로 수식하고 있죠. 명사를 수식하는 역할을 하는 것은 형용사죠. 그러니까 이때 that은 지시형용사가 됩니다. 이렇게 that 다음에 소식하는 명사가 나오면 그때 that은 저, 이런 뜻의 지시형용사가 된다는 것도 잘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자 다음 여기 who-ia는 앞에 boy를 꾸미는 형용사절이 되죠. 자 해석하면 I know a boy 나는 소년을 안다. 자 어떤 소년이죠? who 또는 that can speak french 불어를 말할 수 있는 정리하면 나는 불어를 말할 수 있는 소년을 안다. 이런 말이 되겠습니다. 여기 who, not that은 접속사와 대명사의 역할을 동시에 하는 관계 대명사가 되겠습니다. 자 이 문장은 원래 I know a boy, 이런 문장과 he can speak french, 이런 두 문장을 연결한 것인데요. I know a boy, who 또는 that, can speak french. 자 이런 문장에서 who, not that은 두 문장을 이어주는 접속사의 역할과 can speak의 주어인 대명사 he의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who, not that은 접속사와 대명사의 역할을 동시에 하는 관계 대명사가 되겠습니다. 자 이런 예문들을 통해서 알 수 있듯이 같은 that이라도 문장에 따라서 접속사, 지시대명사, 지시형용사 그리고 관계대명사 등으로 다양하게 쓰이는 것을 알 수 있죠. 자 다음 예문을 보겠습니다. Who is the lady over there? Who를 잘 보세요. 이 문장은 의무문이죠. 여기 who는 의무문과 함께 쓰여서 누구, 이런 뜻의 의문대명사로 쓰인 것입니다. over there, 저기에, 저 건너에 이런 뜻으로 여기서는 앞의 명사 lady를 수식하는 형용사으로 쓰였습니다. 그래서 the lady over there 하면 무슨 뜻이 되겠어요? 저기에 있는 숙녀, 이런 뜻이 되겠죠? 그래서 저기에 있는 숙녀가 누구니? 이런 말이 되겠습니다. 자 다음 which season do you like best? I like fall best. which를 잘 보세요. 여기 which는 어느, 어떤, 이런 의미로 명사 season을 수식하고 있으니까 형용사라고 볼 수 있는데 의무문과 함께 쓰였으니까 의문, 형용사가 됩니다. like best 하면 가장 좋아하다, 이런 뜻이니까 which season do you like best? 너는 어느 계절을 가장 좋아하니? I like fall best. 여기 fall은 명사로 가을, 이런 뜻이죠? 물론 동사로 쓰이면 떨어지다, 이런 뜻도 있습니다. 나는 가을을 가장 좋아한다, 이런 말이 되겠어요. 여기처럼 위치가 뒤에 꾸며주는 명사가 있으면 의문대명사가 아니라 의문, 형용사가 됩니다. 자 이것으로 훈화, 위치도, 관계대명사 말고도 의문대명사 또는 의문, 형용사로도 각각 쓰이는 것을 살펴봤습니다. 자 이렇게 대명사가 다른 품사로 쓰이는 경우에 대해서는 각각의 대명사 편에서 다시 한 번 더 설명이 나오니까 지금 이해가 안 된다고 해서 너무 걱정할 필요는 없어요. 자 지금까지 대명사의 다섯 가지 종류에 대해서 대략적으로 살펴봤습니다. 자 그럼 각각의 대명사에 대해서 하나씩 살펴보죠. 자 함께 보시죠. 먼저 1번 인칭 대명사의 격 변화를 살펴보겠습니다. 인칭 대명사는 인칭과 수에 따라서 변화합니다. 다시 말해 1인칭이냐, 2인칭이냐, 3인칭이냐 또는 단수냐, 복수냐에 따라서 그 형태가 달라진다는 얘기예요. 자 우리 앞에서 배웠듯이 명사에는 주격, 소유격, 목적격이 있었죠. 마찬가지로 대명사에도 주격, 소유격, 목적격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 말고도 소유대명사와 죄기대명사가 있어요. 주격은 누구누구는 누구누구가 이렇게 해석이 되고 소유격은 누구누구의 목적격은 누구누구를 누구누구에게 이런 의미를 갖습니다. 자 그리고 소유대명사는 누구누구의 것 이런 뜻이고 죄기대명사는 누구누구 자신 이런 뜻이죠. 자 그럼 제1인칭 대명사부터 살펴보죠. 자 먼저 1인칭 단수 인칭 대명사 I는 주격으로 내가 나는 이런 뜻이죠. 마인은 소유격으로 나의 이런 뜻이고 미는 목적격이죠. 나를 나에게 이런 뜻입니다. 마인은 소유대명사로 나의 것 마이셀프는 죄기대명사로 나 자신 이런 뜻이죠. 자 그 다음으로 1인칭 복수의 인칭 대명사를 살펴보죠. 위는 주격으로 우리가 우리는 이런 뜻이고 our 소유격으로 우리의 us는 목적격이죠. 우리를 우리에게 이런 뜻입니다. ours는 소유대명사로 우리의 것 ourselves는 우리 자신들 이런 뜻의 죄기대명사입니다. 복수니까 selves가 붙은 거예요. 자 다음은 말을 듣는 상대방을 얘기하는 제 2인칭 중에서 먼저 단수를 보겠습니다. you는 주격으로 네가 너는 이런 뜻이고 your 소유격이죠. 너의 이런 뜻이고 그 다음에 you는 주격과 같은 형태지만 여기서는 목적격입니다. 너를 너에게 yours는 소유대명사로 너의 것 yourself는 제기대명사니까 너 자신 이런 뜻이겠죠. 2인칭의 복수형을 보면 형태가 다 똑같죠. 단지 yourself가 yourselves가 된다는 것 빼고는 다 똑같습니다. 자 하지만 우리말로 옮길 때는 단수인지 혹은 복수인지 문장 속의 내용을 잘 봐야겠어요. 자 2인칭의 복수를 보면 you 너희가 너희는 이런 뜻이죠. your 너희의 그리고 you는 목적격으로 너희를 너희에게 이런 뜻입니다. yours 너희의 것 your selves 너희는 너희 자신들 이런 뜻이 되죠. 자 그 다음에 3인칭입니다. 3인칭 단수는 남성 여성 중성 이렇게 세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서 먼저 남성을 보죠. 희 주격으로 그는 그가 이런 뜻이죠. 희지는 소유격으로 그의 힘은 목적격이죠. 그에게 그를 그 다음 희지는 소유격 희지와 형태는 똑같죠. 하지만 소유대명사로서 그의 것 이런 뜻이 있습니다. himself는 그 자신 이런 뜻의 제기대명사죠. 다음은 3인칭 단수 여성의 격변화를 보겠습니다. she 그녀가 그녀는 이런 뜻의 주격이죠. her 그녀의 이런 뜻의 소유격이고 같은 형태의 her 또 나왔습니다. 이때는 목적격으로 그녀를 그녀에게 이런 뜻이 되죠. hers 소유대명사로 그녀의 것 herself는 그녀 그녀 자신 이렇게 됩니다. 자 그 다음은 3인칭 단수 중성의 격변화를 보죠. it 주격으로 그것이 그것은 it 는 소유격으로 그것의 주격과 같은 형태의 it 목적격으로 그것을 그것에게 이런 뜻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it의 소유대명사 it 는 쓰이지 않습니다.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itself는 제기대명사로 그것 자신 이런 뜻이 되겠죠. 마지막으로 제3인칭 복수의 격변화를 보죠. they는 주격으로 그들은 그들이 이런 뜻이고 they're 그들의 이런 뜻의 소유격이죠. them은 목적격으로 그들을 그들에게 이렇게 쓰게 됩니다. they're 소유대명사겠죠. 그들의 것 them savege는 제기대명사로 그들 자신 이렇게 됩니다. 복수니까 당연히 savege가 붙은 것이죠. 그럼 이제 예문을 보면서 3인칭 단순 남성의 경우에 있어서 격변화를 살펴보겠습니다. 여기 he는 주어니까 주격이 되겠죠. 그는 이렇게 해석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해석해보면 그는 영어를 아주 잘 말할 수 있다. 이런 뜻입니다. 자, 다음 you and I are the same age. you and I are the same age. same은 똑같은 age는 나이 이런 뜻이니까 너와 나는 똑같은 나이이다. 즉 너와 나는 동갑이다. 이런 말이죠. 여기서 you 그리고 i는 비동사 r의 주어로 쓰인 주격이 되겠습니다. 자, 다음 his parents are working in the garden. 여기 his 는 명사 parents 를 수식해 주고 있죠. 소유격으로 그의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그의 부모는 정원에서 일하고 있다. 이런 뜻이 되죠. 이렇게 his 다음에 명사가 오면 his의 품사는 소유격이 됩니다. 다음 여기 보트는 타동사로 by 사다의 과거형이죠. by boat boat 이렇게 변하죠. 그리고 힘은 간접 목적어가 되고 on your watch 가 직접 목적어인 사형식이 되겠습니다. 동사 보트는 타동사니까 뒤에 목적어가 필요하죠. 여기 힘이 보트의 간접 목적으로 쓰였으니까 목적격이 되겠습니다. 여기 watch는 명사로 손목시계 이런 뜻이죠. watch가 동사로 쓰이면 보다 이런 뜻도 있죠. 자 그리고 여기처럼 mother 앞에 관사가 없으면 말하는 사람의 엄마 즉 my mother을 가리키죠. 자 해석하면 mother 어머니는 boat him on your watch 그에게 새 시계를 사주셨다. 정리하면 어머니는 그에게 새 시계를 사주셨다. 이런 말이 됩니다. 자 다음 문장 books on the desk 책상 위에 있는 책들은 are his 그의 것이다. 이런 얘기죠. 여기 his가 뒤에 명사 없이 단독으로 쓰였으니까 소유대명사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그의 것 이런 뜻이 되겠죠. 그리고 이 문장에서는 his books의 의미가 되겠습니다. 이렇게 소유대명사 his는 소유격 his와 형태는 똑같지만 his 다음에 수식하는 명사가 없으면 소유대명사가 되는 것입니다. 자 다음 think of think of는 뭐뭐에 대해 생각하다 뭐뭐를 생각하다 이런 뜻이고 only는 단지 뭐뭐만 이런 뜻이니까 그는 그 자신만을 생각한다 이런 말이 되겠습니다. 여기 himself는 전치사 오브의 목적으로 그 자신 이런 뜻이 되죠. 그리고 himself only에서 only는 수식하는 말 바로 앞에 쓰여도 되니까 only himself 이렇게도 뜻은 같습니다. 자 그런데 왜 여기서 오브의 목적으로 힘 대신에 himself를 썼을까요? 그렇죠? 여기서 himself는 죄기대명사로 주어 자신을 가리키니까 he와 himself는 같은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만약 himself 대신에 그냥 목적격 힘을 써서 he thinks of him only 이렇게 하게 되면 이때 힘은 주어 he 자신이 아닌 다른 남자를 가리키는 것이 되어서 의미가 완전히 달라지죠.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자 여기서는 문맥상 죄기대명사 himself를 쓰는 것이 좋겠어요. 자 방금 살펴본 예문들은 모두 희나 희지가 나온 것들이죠. 즉 남성의 격변화를 살펴본 예문들이었습니다. 자 이것들 대신에 쉬나 허를 집어넣어서 응용해볼 수가 있겠죠. 자 그런 것들은 여러분 스스로 해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다음으로 넘어가죠. 소유대명사는 소유격 플러스 명사 이것의 뜻으로 독립 소유격 이렇게 부르기도 합니다. 자 여기서 정말 중요한 것이 하나 있는데요. 우리 앞에서 관사를 공부할 때 이중 소유격에 대해서 배웠죠. 자 그게 뭐였습니까? 소유격이 어 언 디스 랏 썸 애니 노 이런 것들과 함께 쓰이면 어나 어나 언 같은 것들 다음에 명사 그리고 오브 플러스 소유대명사 이런 식으로 소유격을 나타낸다 그랬습니다. 이것이 바로 이중 소유격이 되겠어요. 자 여러분이 다 알고 있는 내용입니다. 자 복습하는 기본으로 예문을 한번 보죠. 이 책은 나의 것이다 이런 말인데요. 여기 마인은 소유대명사로 나의 것 이런 뜻이 되죠. 자 마인을 잘 보세요. 마인을 소유격 플러스 명사로 바꾸면 나의 책 이런 뜻이니까 소유격 마이와 명사 북을 써서 마이북 이렇게 바꿔 쓸 수 있겠죠. 그래서 This is my book 이 책은 나의 책이다 이런 식으로 바꿀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This book is my book 이렇게 하면 한 문장에 북이라는 명사가 반복되어 나오니까 별로 좋지 않은 표현이 되겠어요. 영어에서는 같은 단어를 반복하는 것을 좋아하지 않죠. 그래서 This 다음에 북을 생략하고 This is my book 이렇게 쓰는 것이 더 좋은 문장이 되겠습니다. 자 다음으로 이번에는 이중소유격이 나온 예문을 보죠. 자 Any friends of hers 이게 무슨 뜻일까요? 그녀의 친구 몇 사람 이런 뜻이 되겠죠? 자 해석해 보죠. Do you know 너는 아니 Any friends of hers 그녀의 친구 몇 사람을 정리하면 너는 그 여자 친구 중에 아는 사람이 있니? 이런 말이 되겠습니다. 자 여기서 잠깐 참고로 살펴볼 것이 있습니다. 바로 It's와 It's의 차이점이에요. 자 똑같이 들리죠? 자 어떤 차이점이 있는지 함께 보죠. 3인칭 단수 중에서 중성을 나타내는 It's의 소유대명사 It's는 쓰이지 않는다 그랬습니다. 자 그리고 It apostrophe s 그리고 It's는 발음은 똑같지만 의미는 서로 다르다는 거 주의를 해야겠어요. apostrophe s가 들어간 It's는 이리지의 준말로 그것은 이런 뜻이 됩니다. It's는 It's의 소유격으로 그것의 이런 뜻이 되죠. 자 정말 간단한 내용이지만 시험에 아주 잘 나오니까 꼭 구분할 줄 알아야겠습니다. 자 그럼 예문을 보죠. What is that? It's a cat. What is that? 저것이 뭐니? It's a cat. 자 여기 It apostrophe s는 이리지의 준말이니까 이리지의 캣 이 문장과 뜻이 같죠? 그러니까 그것은 고양이다 이런 말이 되겠습니다. 자 다음 예문 Look at the cat. It's tail is short. Look at the cat. 고양이를 보아라. It's tail is short. Tail은 명사로 꼬리 이런 뜻이죠. 그러니까 여기에 It's는 뒤에 명사 tail을 수식하는 소유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것의 꼬리는 짧다 이런 말이 되겠어요. 인칭 대명사 중에서 we you they 이 세 가지는 우리 당신 그들 이렇게 특별히 누구를 지칭하기보다는 그냥 막연히 일반 사람을 지칭하는 경우에도 쓰입니다. 그래서 우리말로 굳이 옮길 필요가 없는 것들이죠. 자 예문을 보면서 설명하겠습니다. We have much rain in June Rain은 비 이런 뜻이죠. 그런데 많은 비 이렇게 쓰려면 much rain 이렇게 써야 됩니다. Rain은 셀 수 없는 명사이기 때문에 매니저 쓰면 안되겠어요. June은 6월 이런 뜻이죠. 그래서 해석하면 We have much rain in June 우리는 6월에 많은 비를 갖는다. 자 이렇게 우리말로 옮겨보니까 좀 어색하죠. 그래서 이 문장은 6월에는 비가 많이 온다. 이렇게 해석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자 여기서 위를 잘 보세요. 대명사 위는 우리 이런 뜻보다는 막연한 일반인을 가리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다고 위가 아무나 다 지칭하는 것은 아니고요. 말하는 사람을 포함한 일반인을 나타내기 때문에 여기 위는 내가 살고 있는 지역 사람들 이런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 문장은 6월에 내가 살고 있는 지역에는 비가 많이 온다. 이런 말이 되겠습니다. 자 다음 문장 You should obey your parents Should는 뭐뭐 해야 한다 이런 뜻이죠. obey 복종하다 순종하다 이런 뜻이니까 너는 너의 부모에게 순종해야 한다 이런 말이죠. 자 그런데 자 그런데 자식이 부모에게 순종하는 것은 일반적인 도덕규범이나 예절이기 때문에 구태의 You를 너는 이렇게 해석하지 않아도 되겠습니다. 그냥 부모에게 순종해야 한다 이렇게 해석하는 것이 더 좋겠어요. 자 여기 You를 잘 보면 여기 You도 일반적인 사람을 나타내는 것이 되겠습니다. 자 그런데 You는 말을 듣는 상대방을 포함한 일반적인 사람을 나타내는 표현이 되겠어요. 자 다음 문장 그들은 그가 정직하다고 말한다 이런 뜻인데요. 그런데 가끔 they가 그들은 이렇게 해석하지 않고 일반적인 사람을 나타내어서 해석을 생략해도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이 문장에서도 they의 해석을 생략하고 그가 정직하다고 들 한다 이런 식으로 우리말로 옮기는 것이 좋겠습니다. 자 여기 they를 보세요. 여기 they는 세상 사람들 이런 뜻으로 그냥 people과 같은 뜻이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자 이처럼 we you they는 막연한 일반 사람을 나타낸 경우가 있습니다. 참고해 두시기 바랍니다. 자 다음으로 제기대명사 용법에 가니서 알아보죠. 자 우리 우리 앞에서 제기대명사는 인칭 대명사의 소위격이나 목적격에 단수인 경우에는 self 복수인 경우에는 selves 이렇게 붙여서 누구누구 자신 이런 의미가 된다 그랬죠. 자 제기대명사에는 제기적 용법과 강조적 용법 이렇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자 먼저 제기적 용법을 살펴보죠. 제기적 용법은 주어가 한 어떤 동작이나 행동이 남이 아닌 주어 자신에게 돌아오는 경우를 말합니다. 자 이 경우에 제기대명사는 동사나 전치사의 목적으로 사용되는 것이죠. 자 예문을 보겠습니다. 킬은 누구누구를 죽이다 이런 뜻의 타동사죠. 타동사 다음에는 목적어가 있어야 하니까 여기서는 제기대명사 himself가 동사 killed의 목적어가 되죠. 그러니까 he killed himself 그는 그 자신을 죽였다. 다시 말해 그는 자살했다. 이런 말이 됩니다. 자 따라서 이 문장에서 주어 he가 한 행동의 결과를 받는 사람은 바로 자기 자신인 himself가 되죠. 그래서 여기 himself는 제기대명사 중에서 제기적 용법이 되는 것입니다. 자 여기서 중요한 어구 하나를 정리하고 가죠. kill oneself 하면 자살하다 이런 뜻이니까 꼭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자 다음 she looked at herself in the mirror look at s은 뭐뭐를 쳐다보다 이런 뜻의 동사구인데 s은 전치사가 되겠습니다. 전치사 다음에는 목적어가 나와야 하니까 at 다음에 나오는 제기대명사 herself가 바로 목적어가 되는 것이죠. mirror는 거울 이런 뜻이니까 she looked at herself 그녀는 자기 자신을 쳐다보았다 in the mirror 거울 속의 정리하면 그녀는 거울 속에 비친 자기 자신을 쳐다보았다 이런 말이 되겠습니다. 자 여기서 그녀가 쳐다본 것은 바로 자기 자신이니까 주어의 행동이 자기 자신에게 돌아가고 있죠. 따라서 여기 herself도 역시 제기적 용법이 되겠습니다. 자 다음 he overslept himself this morning overslept는 oversleep의 과거형으로 oversleep oneself 하면 늦잠을 자다 이런 의미가 됩니다. 따라서 그는 오늘 아침 늦잠을 잤다 이런 말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요즘 현대 영어에서는 oversleep oneself 이런 표현보다는 oversleep을 그냥 자동사로 써서 he overslept this morning 이런 식으로 쓰는 것이 보다 보편적입니다. 참고하세요. 자 다음 he absented himself from school he absented himself from school absent oneself 하면 뭐뭐에 결석하다 혹은 결근하다 이런 말이니까 그는 학교에 결석했다 이런 말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뭐뭐에 결석하다 이렇게 말하면 생각나는 표현이 하나 더 있죠? 형용사 absent 를 써서 be absent from 이렇게 하면 뭐뭐에 결석하다 이런 의미가 되겠죠? 그래서 이것을 이용해서 같은 의미를 한번 써보겠습니다. he was absent from school 이렇게 쓸 수 있는 것이죠. 자 다음으로 동그라미 2번 강조조 용법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강조조 용법은 제기대명사가 문장 속에서 주어 목적어 보호의 뜻을 강조하기 위해 쓰이는 경우를 말합니다. 강조조 용법으로 쓰일 때는 그 제기대명사를 문장에서 생략해도 그 뜻이 그대로 통하죠. 자 그럼 예문을 보겠습니다. I myself did it I myself did it I myself 나 자신이 did it 그것을 했다 이런 말입니다. I myself 나 자신이 이런 의미로 제기대명사 myself가 주어 I를 강조해주고 있죠. 이렇게 제기대명사는 강조하는 말 바로 뒤에 두는 것이 원칙이지만 의미관계가 명확한 경우에는 주어를 강조하는 제기대명사를 문장 뒤에 둘 수도 있습니다. 즉 I did it myself I did it myself 이렇게 해도 I myself did it 과 똑같은 의미가 되겠어요. 제기대명사가 강조하는 말 바로 뒤에 온 I myself did it 이 경우는 문어제 표현이고 제기대명사가 문장 제1대로 간 I did it myself 이 경우는 구어제 표현으로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다음 예문 It was president himself It was president himself 여기 president 를 보세요. 항상 그런 것은 아니지만 주로 대통령을 의미할 때는 이렇게 대문자로 쓰입니다. It was 그분은 뭐뭐 이었다 president himself 대통령 자신 즉 그분은 바로 대통령 이었다 이런 말이죠. 여기서는 제기대명사 himself 가 보로 쓰인 president 를 강조하고 있는 것이죠.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방금 살펴보았던 제기대명사의 강조조 용법은 그 제기대명사를 생략해도 기본 의미는 변하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I myself did it 혹은 I did it myself 에서 myself 를 빼도 결국은 내가 그것을 했다 이런 의미가 되고 It was president himself 에서 himself 를 빼도 그분은 대통령이었다 이런 의미가 되는 것이죠. 자 그럼 제기대명사가 제기조 용법으로 쓰였는지 아니면 강조조 용법으로 쓰였는지 구별하는 방법은 아주 쉽게 나오죠. 제기대명사를 문장에서 생략해보면 간단히 알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생략해서 의미가 통하지 않으면 제기조 용법이 되는 것이고 의미가 통하면 강조조 용법이 되는 것입니다. 자 하지만 이것보다 중요한 것은 제기대명사가 어떤 식으로 사용되느냐 그 구체적인 예를 알아두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것이 되겠어요. 자 그럼 다음으로 3번으로 가서 전치사와 제기대명사의 관용어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전치사와 제기대명사의 관용어라는 것은 전치사 플러스 제기대명사가 하나를 합쳐져서 하나의 수거처럼 쓰이는 경우가 되겠습니다. 자, 예문을 보죠. She went there by herself By herself 를 잘 보세요. 여기에 by herself 처럼 by oneself 가 되면 alone 즉 혼자서 이런 뜻도 있고 혼자 힘으로 이런 뜻도 있습니다. 여기에 by herself 는 문맥상 혼자서 이런 의미가 좋겠어요. 자 해석해 보면 She went there by herself 그녀는 그곳에 그녀 혼자서 갔다 이런 말이 되겠습니다. 자 다음 You can't live for yourself For yourself 를 보세요. For oneself 하면 혼자 힘으로 이런 뜻도 있고 자기 자신을 위해서 이런 뜻도 있죠. 자 여기서는 혼자 힘으로 이런 뜻으로 쓰인 것입니다. You can't live for yourself 너는 너 혼자의 힘으로 살 수 없다. 이런 말이 되겠어요. 자 다음 The door opened by itself By self 를 보세요. By oneself 는 혼자서 혼자 힘으로 이런 뜻인데 자 여기서는 주어가 the door 이렇게 되니까 저절로 이렇게 해석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그래서 그 문은 저절로 열렸다. 이런 말이 되겠어요. 자 이번 시간에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3번 2세 특별용법부터는 다음 시간에 이어서 하도록 하죠. 자 오늘 배운 것들 열심히 복습하시고요. 다음 시간에 예습도 착장해 오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저는 다음 시간에 뵙죠. 수고했어요. 어떻게 될까요? Ha hotel 예습도 uth